Hola a todos. 안녕하세요. 시온스쿨의 나탈리아 선생님입니다. 스페인어 공부에 지쳐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제가 스페인어 신조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어 신조어 탐구생활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조어 1편, 로바 에세나스를 배우도록 할게요. 로바 에세나스는 훔치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바 동사와 무대, 장면을 의미하는 에세나가 합쳐진 합성명사입니다. 합성명사의 규칙은 동사를 3인칭 단수로 명사를 복수로 만들어줘서 합치면 돼요. 그 뜻은 장면을 훔치는 사람, 신스틸러입니다. 합성명사는 단 복수가 동일하고 보통은 남성명사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용이 사람이면 관사를 이용하여 여성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ra mi, 마동석 es un 로바 에세나스. 그리고, para mi, 남이란 es una 로바 에세나스가 되겠습니다. un 로바 에세나스, una 로바 에세나스. 신스틸러, 아시겠죠? 다음번에 다른 신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sta luego!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